네 이성리의 예방조사 오늘은요 너의 간증이들요 일명 너관들입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냥 간증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헤매고 다녔던 시간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시간들을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를 놨는데요. 이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사랑꾼 옛날에는 사냥꾼 아니었었나 싶은데 순결한 강균성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강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순결해졌어요 아니면 순결하고자 오늘도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과정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왜 교회에 가면 간증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들만 얘기하고 내려오는 시간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들 힘든 것들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좋네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무지 바빠요. 전성기에요. 초반에는 앨범활동으로 바빴고 몇 달 전에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빴는데 최근에는 교회 수련회 그리고 초청 받아서 교회 다니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어때요? 교회에서 일할 때는 사실 더 부담스럽거든요. 떨리고. 네네.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그 말과 제 삶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 싸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기에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입으로 막 뱉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 그래?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난 좀 늦게 만났거든. 그래서 좀 자유로웠었던 그 시간을 누렸었거든. 네네네. 그러다가 오니까 참 좋다라는 걸 아는데 너무 일찍 오면 그 젊은 피 끓는 청춘이 힘들지 않아요? 물론 힘들어요. 힘든데 젊은 날에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게 또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걸 느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 다른 것을 두 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다가 원어로 두 곳을 바라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홀딱 빠지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더 놀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께 홀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구나. 이것만의 날 채울 수 있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될 겁니다. 물론 그런데도 저는 힘든 부분이 있죠. 아직. 그런데 사실은 순결서약이라는 걸 하고 순결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콘이 됐잖아요. 큰일 났죠. 그게 더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음란을 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못 참았어. 그런데 임신을 했어. 그러고서 결혼 발표를 해. 속도 위반을 해. 그럼 저로 인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은 10명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저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들은 10억 명이. 그게 어마무시한 속도. 지금 강균성을 보는 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순결할 수 있나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레이더를 키고 있겠죠. 그게 몇 년 전이었죠? 순결서약한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2011년도에 우리 옆에 계신 그 이성민 선배님의 권유. 너는 그냥 해. 아 예 선배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연합예배에서 순결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그렇게 밤을 즐기는지 몰랐어요. 아 그 전에도요. 물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부담감과 그 찔림이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그런 걸로 계속 고민을 했었고 나는 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못 놓고 있을까. 왜 또 울컥울컥하다 또 후회하고.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또 울컥울컥하고 또 후회하고 왜 이럴까.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그날 이제 순결서약하면서 많은 은혜를 맞받고 아 나 또한 자유지를 드려야 되는구나. 피하는 것에 힘써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대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더 힘써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는 것에 내 자유지를 드리고 그렇게 내 몸을 드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좀 멀어지는구나. 이 은혜를 좀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 아휴 참 쟤는 애가 됐어 그러지만 또래들은 진짜 재수없어 할 것 같거든. 아 야 재수없니? 왜냐하면 당근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야 쟤 뭐야? 쟤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제가 저한테 적용시키는 부분이고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강요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성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또 거기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어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또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물어봅시다. 본격적으로 갈게요. 순결서약식 하기 전에 나. 순결서약하기 전에 나? 응응응.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그래도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응응응. 그런데 계속 이제. 남자의 본능으로.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스킨십이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응응. 그럼 여자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애초에 막 이렇게 유혹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라. 서로가 어떤 그런 둘이 있는 공간에 어떤 분위기가 잡히고 그리고 서로가 스킨십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자는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뭔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제가 제 수준을 봤을 때는 아 연인 사이에서의 스킨십은 손잡는 거. 응. 그리고 앉는 건데 앉는 것도 너무 진하게 포옹하는 게 아니라. 살짝 허그. 살짝 허그 정도. 응. 그리고 키스가 아니라 뽀뽀를 해야 되는구나. 그 뽀뽀도 점액질이 막 서로 나누는 그런 뽀뽀가 아니라 그냥 쭉 하고 마는 뽀뽀. 그게. 아이들한테 해주듯이 하는 뽀뽀. 어. 그냥 쭉. 응. 쭉. 1초만 쭉 하는 거.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키스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둘이 더 있고 싶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여자와 또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가치는 서로 간에 즐거움도 있지만 이게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이게 피임이 100% 피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콘돔도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간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피임 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파서 치료의 목적으로 쓴다. 그건 괜찮죠. 그런데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랑 좀 즐기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애가 나오면 안 되니까 생기면 이거 좀 먹어줘. 그럼 이걸 질서를 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몸에 안 좋으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피임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애가 생겨봐요. 그러면 자기야 나랑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자기 애기 생기면 그 애기 키우고 나랑 바로 결혼할 자신 있어? 내가 아직 학생이고 결혼할 자신 있고 그러면 자기야 하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책임감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애기 생기면 내가 애기도 책임지고 자기랑 결혼하지? 진짜? 그럼 결혼부터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연구 많이 했구나. 그럼요. 책임이란 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외롭잖아. 외롭죠. 지키고 살려면 힘들잖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지는 말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가끔의 그 혼자함은 좀 해도 된다. 그 대신 야동을 보면 안 됩니다. 야동을 보면 야동은 끊었어? 야동은 봤었어? 어릴 때? 그럼요. 본 적이 있죠. 남자애들은 다 보죠. 안 보는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동을 많이 보면 잔상도 많이 남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생기고 여자되는 오해도 생겨요. 저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지겠구나. 과정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자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어떤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봐요. 잘 되나. 사실 순결서약을 하고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많거든. 아 그렇죠. 거기서 뭔가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순결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서약하고 상관없이? 서약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준 축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부부지간에 대해서 누릴 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많은 친구들이 그것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자친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많이 했어. 그렇다고 그게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은요. 이게 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부부지간에 대해서 정확한 질서 가운데에서 하면 그걸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전에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그때 하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죄책감만 쌓이고 관계도 틀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결혼 전에는 진짜 많이 해. 그런데 결혼을 해서는 또 안 해. 그런데 강균성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서약하기 전에는 그래도 맛을 봤잖아. 그 맛을 끊어내기가 제일 어렵거든. 왜냐하면 맛본 거에 대해서는 잔상이 남아있잖아. 아주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사실 그런데 그거를 끊어낸다는 건 야 제가 진짜 그럴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많이 의문들을 가질 거거든. 네. 맞아요. 자 담배를 피던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맛을 본 사람이 담배를 끊는 건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전에는 다 해놓고선 뭐 이제 와서 순교에서 해야 그냥 지금이라도 깨닫고 이게 아 잘못된 방향성이구나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훌륭한 거 아닐까? 그거예요. 지금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럼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도 돼. 그건 합리하죠. 결혼해서 누릴 거고 그리고 그 맛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는 오픈마인드라 그러잖아요. 뭐 사랑하면 섹스를 할 수도 있지 뭐 저렇게 별나게 야단이야? 지만 순결한 척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겪어야 되는 과정이죠. 제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뭐 욕을 안 먹겠습니까? 수많은 적들이 생기고 그렇죠. 욕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겪는 거죠. 저는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더 뱀 같은 지혜를 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나는 그 길을 살았을 때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그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하기 전까지 잘 지키고 그리고 결혼해서 잘 누려서 그 성관계를 잘 누리는 모습들 잘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매일 기도해요? 매 순간? 유혹이 올 때마다? 한 번은 크게 운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너무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아 예전에 정말 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참 변하지 않는 내 죄성을 놓고 울어라. 하나님이 뭐 안 주신다고 제발 떼쓰면서 울지 말고 참 변하지 않는 내 그 병든 자 나의 죄성을 놓고 아버지께 울어라. 그게 너무 와닿았었거든요. 와 하루 싸움이에요. 하루 싸움이에요. 정말 하루 싸움이에요. 어저께 제가 잘 넘겼다 그래도 오늘 또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게 오늘 간증 잘해놓고 내일 사고 치면 어제의 간증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저거 뭐 별 수 없구나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증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그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믿음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족할 정도의 마인드는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마인드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넘어짐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부정되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는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처음에 봤을 때 강균성 씨는 애기 같았었거든. 아, 지금도 애기예요 많이. 아! 아빠! 아니!